6.1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들과 페미니스트 후보들입니다. 청주시의원 후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청주 차 선거구의 김현정 후보와 아 선거구 현슬기 후보는 페미니스트가 있는 청주시의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의원 선거 차 선거구 복대 2동 각연동 후보로 나온 청주페미니스트 연대 김현정입니다.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의도나 목적이 굉장히 곡해가 되어 있고 오독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인 차별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터뷰를 할 때는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정부가 중앙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적지만 사실은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가능성을 너무 적게 보지 마시고 저희가 내건 공약들이 조금 호황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실현 가능한가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시의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을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명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의원 후보 기호 4번 아선거구의 현슬기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 동안 많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시라도 빨리 제정을 촉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독이 많은데 페미니즘은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의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약자들을 위한 공약을 담았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약자들의 목소리가 지어진 지 오래라서 저희는 그 약자들을 위한 소리가 가시화되고 저희가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가 보편화되려면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정치는 모든 약자를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정치에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에서는 지역구 후보 2명과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출마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위축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진보정당의 꿈을 피우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호 3번입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1번도 2번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인 3번 정의당이 있는 다당대 정치교체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참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갖고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시민들께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양당이 갖고 있는 공약들이 사실 색깔만 다르지 다 같은 성장 개발에 근거한 구시대적인 대책들입니다. 공공성을 채워야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을 중심에 놓고 소비자로서의 우리 도민들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소비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로서 우리 충북 도민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이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찾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정의당을 찾아옵니다. 1당과 2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1번과 2번이 지켜주지 못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3번 정의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3번 정의당의 선택 사표가 아니라 생표입니다. 지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과연 이들은 유권자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